오케이 그래서 백민철 50일 읽기 연습입니다 먼저 과세 확인하겠습니다 왜 낭독이 90%밖에 안됐어요? 오케이 맞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호호 하하 뭐 말 그대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오케이 People love loudly together People love loudly together 사람들이 웃는다 비비로 함께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큰 소리로 웃는다란 뜻이 없어졌는데 뭐 People are doing 이렇게 물었다고? What are people doing 이렇게 물었으면 아마 대답이 이렇게 됐을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people doing together What are people doing together? 그랬더니 대답은 People are loving loudly together 오케이 그러면 질문의 뜻과 대답의 뜻을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니 사람들은 무엇을 하니 그게 오케이 Do의 뜻은 Doing의 뜻은 몇 가지? 뭐하고 뭐? 지금은 뭐가 올려? 네 네 오케이 그럼 얘 뜻 다시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니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니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중이니 사람들이 함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하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얘 뜻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대답은 비동사 니까 오케이 묻는 말이 What are people doing together? 아니었던 거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무엇을 하는 중이니 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함께 무엇을 하니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로 웃는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What What Do people Do Do Right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people do together? What do people do together? 그랬더니 대답이 People love We're We'r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Okay What do people do? 의 뜻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니 그렇죠 훌륭합니다 오케이 드디어 나왔네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의 뜻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합니다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답하는 거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답하는 거 오케이 대답이 They are doing a louder exercise They are doing a louder exercise 의 뜻은 그들은 하고 있는지 입니다 웃음 운동 오케이 그래서 웃음 운동은 무슨 씨 덩어리 무슨 씨 덩어리 무슨 씨 덩어리 어떤 씨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어떤 씨겠냐 이건 무엇이니 볼펜이네 볼펜 볼펜 무슨 씨야 몰라요 이건 뭐야 아이고 이름 씨 그래 이름 씨 덩어리네요 이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봄대 What Are they doing 바로 위에 있네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doing a louder exerci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계속 People meet everyday in a louder club and laugh for 15 to 20 minutes 오케이 People meet everyday in a louder club and laugh for 15 to 20 minutes 뚜순 이 대답은 맞는다 내일 오순 클럽에서 아 무슨 뭐 이게 그게 그거고요 그리고 있는다 15분에서 20분 동안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생략된 말 넣어주세요 리플 한 번 길어봤자 네 그래서 누가 다와 누가 다를 뭐로 연결해 놨어 엔 엔 엔기로 연결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동작이 몇 가지라서 두 가지라서 엔 엔 나 벗 같은 걸로 연결해 놨고요 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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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얼마나 자주는 영어로 어 알고 있네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에브리데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open Do people meet in a left club How open do people meet in a left club In a left club In a left club 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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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or 15 to 20 minutes 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엔 없어요 조금 더 복잡합니다 How long 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do they left 오 아이고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o they left How long do they left How long do they left 했더니 They left for 15 to 20 minutes 오케이 보너스 점수 줘야 되겠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가 영어로 뭐다 How long How lo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left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They left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그래서 그대를 이용한다 그것이 그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기분이 좋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되시고 왔어 오 좋았어 무리말로 이것이 뭐 응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더 아이구야 더 더 The left exercise Because the left exercise makes them feel good The left exercise 암만 길어봤자 네 좋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하나 보이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그렇지 됐습니까 Because the left exercise makes people feel good People laugh because the left exercise makes people feel good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길어봤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Why 그렇죠 그래서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그것이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웃는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y do they laugh 왜 웃는데 됐습니까 기분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그것이 만들어 준다 인데 이렇게 합치니까 그것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When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The last is What as white collective 진xes 니가 라고 하죠 우리는 빠르게 숨쉬고 있다 숨쉬고 있다 숨쉬고 있다 숨쉬고다 운동 운동한다 우리 둘은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호흡 운동도 되고 웃을 때 호흡 운동도 되고 얼굴 근육, 어깨 근육, 가슴 근육 운동이 된다 오케이 유 랩의 뜻은? 뭐가 웃는다 인데 왠 유 랩의 뜻이? 뭐가 웃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우리가 빠르게 숨 쉬고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을 운동하나요? 라는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략된 말은?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우리가 숨 쉰다? 그리고 누가 뭐 한다? 우리가 운동한다를 엔드로 또 연결해 놨습니다 오케이 퀵클리 요런 거 무슨 시라고 합니까? 어찌 숨 쉰다? 빠르게 숨 쉰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퀵 서비스 이건 무슨 뜻이야? 빠른 서비스 오케이 퀵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에? ly 붙이면 무슨 시 될 수도 있다? 어찌 시 될 수도 있다? 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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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떤 친절한? 친절하게? 친절하게? 오케이 어찌 친절하게? 운 좋은? 운 어떤 운 좋은? 어찌 운 좋게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오케이 헬스 클럽 몰라? 헬스 헬스 오케이 히엣이 나왔으니까 혀를 살짝 물고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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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좋 좋을 수 좋을 수 있다 건강 건강을 위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케이 This는 뭐 되시고 왔어? 어? 어? That will be good for me 이거 되시고 왔습니다 그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이걸 지우면 뭐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빠르게 숨 쉬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을 수 있다 할 뻔 했어 오케이 됐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can be good for our health 할 뻔 했다구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for our health 아 이거 그냥 our health 맞아 our health 는 6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can this be good fo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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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this be good for what can this be good for 했더니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 시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네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오케이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예트스는 이거 한번 요거 스트레스되케 등 근대에 누워있기 알아라 알아라 Do you like your story? 바로 좀 해 Okay You feel stressed의 뜻은? 너가 스트레스를 느낀다 Okay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녀석이 뭐다? 접속사항 됐습니까?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고요? Lie의 여러 가지 뜻 Don't lie만 가지고는 눕지 말아가 될 수도 있고 거짓말하지 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뭐가 보여? 그러면 너의 침대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겠어요? 너의 침대 안에 누워있지 말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Lie가 거짓말하다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됐습니까? Okay 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Okay 어? 그럼 이것도 맞추나 보자 All day는 여섯 가지 질문보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얼마나 오래 하루 종일 알겠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여러가지 일중에 하나는 하다씨 꾸며서 어찌하다를 만들어 줍니다 Okay 읽어볼까요? 이거의 뜻은? 큰 목소리 무슨씨? 어떤씨에 ly 붙여서 또 어찌씨 만들고 있네요 어? Okay 훌륭하게 잘했고요 프린트 챙겨가세요 고맙습니다 So well